안녕하세요. 엔젤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오늘은 죽이 잘맞다 라는 표현을 상황 속에서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여자끼리 대화합니다. 지난 밤에 데이트 어땠어? 다음 문장, 좋았지. 우리 죽이 아주 잘맞더라. Amazing. We really hit it off. 네,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정말? 그럼 나 부케 언제 받을 수 있어? 네, 좀 성급했죠? 너무 앞서 당하지 마. Don't get ahead of yourself. Don't get ahead of yourself. 여러분도 히리너프라는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Thank you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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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